어제 한창 배달이 들어올 점심 3시간 동안 배달앱 쿠팡이치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손님 화면에는 주문이 됐다고 뜨는데 가게 주인들에게는 주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휴일 장사를 망쳤다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순댓국 가게를 하는 형성진 씨는 어제 점심 시간에만 고객 항의 전화를 10통 넘게 받았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배달을 안 해주냐는 불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 낮 1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고객은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마쳤는데 가게에서는 어떤 음식이 주문된 건지 내역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배달기사들한테는 이 주문 내역이 전달돼서 음식을 받으러 도착한 뒤에야 서로 맞춰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사장님들은 지금 배달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라이더가 가서 사장이 이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조리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가 난 고객들이 줄줄이 취소를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취소를 해달라 하시는데 저희는 어플에서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안 보였습니다. 쿠팡이츠는 주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문제를 겪은 고객에게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보상 방안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단체는 가게들의 주문을 분석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갈등이 예상됩니다. SBS 김봄입니다. 기상캐스터